음악 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은 과실손해방식 마지막 과정이죠. 무화과입니다. 오복, 간무 중에 무화과. 사실 무화과는 작년에 시험에 축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고, 예전에 5회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5회때, 지금 8회때 출제가 되었고, 감귤은 7회때 출제가 되었죠. 어디는 예전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본건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거, 복분자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복분자 할 때 강조 많이 했었었죠. 복분자 본건 풀이하는 거 잘 봐두시라고. 복분자는 단답형 문제만 나오고, 아직 보험금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귤 같은 경우는 과실손해보험금 문제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문제는 출제한 적이 아직 없어요. 동상의 과실손해보험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 한 번 볼게요. 무화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는 우리 복분자가 그렇잖아요. 수학개시 전과 수학개시 후로 나눠지죠. 전에는 어떻게? 종합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서, 수학개,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무화과, 이렇잖아요. 개시 후에는, 수학전에는 그러면, 수학전 종합위험,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상을 하고, 우리 종합위험에서 수학감소 보장방식이 있죠. 평수, 미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평수, 미평으로 피해를 구하는 거, 무화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갔냐면, 유자, 우리 구했던 공식 있죠. 유자하고 같습니다. 수학전에는, 이거를 수학량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수학량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 입은 것만, 착각 피해 입은 것만, 착각 피해를 구해가지고, 바로 착가량 구해가지고, 수학량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수학개시가 되고 나면, 무화과는 왜 수학량 조사를 할 수 없냐면, 무화과 여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잎이 나는 가지, 가지, 하나하나마다 무화과가 열려요. 신기하죠? 무화과는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땄어요. 땄어요. 이제 위에 이렇게 또 있고. 또 계속해서 자라면서, 또 새 무화과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점점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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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수학개시가 되고 나면, 수학량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는 어떻게 했나요? 복분자는 잔녀 수학량 비율을 구하고, 결실률을 조사했어요. 잔녀 수학량이 요거만큼 수학할 건데, 결실이 이거만큼 된대, 결실이 된다. 이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나머지 만큼 감소, 또는 고사되는 이 비율만큼, 원래 이거만큼 남았는데, 살아있는 결과지, 이거만큼 죽는데, 이렇게 해서 곱했죠. 결국 잔녀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를 가면, 잔녀 수학량 비율에다가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는, 복분자 같은 경우는 피해율을 종합이옴, 피해율, 종합이옴, 피해율이죠. 피해율이 종합이옴, 고사결과무지죠. 종합이옴, 고사결과무지 플러스 특정이옴, 고사결과무지가 오죠. 그리고 이게 평년 수학량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합이옴 특정이옴의 죽음구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피해율을 산정하지만, 무화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피해율을 구해버려요. 복분자는 결과무지 죽음구를 다 구해가지고, 한꺼번에 마지막에 피해율을 산정하고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학 전의 피해율을 따로 구하고, 수학기 들어갔을 때 피해율을 따로 구해요. 그럼요, 수학 전에는 우리가 평, 수, 미, 평, 수학감소 보장 방식하고 같이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피해율을 구했어. 그럼 수학기 이후에는 피해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피율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피율이 100%죠. 그렇기 때문에 1-수학전 피해율 빼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남았니? 그럼 감소가 얼마가 될 거니? 하고 감소 또는 고사량을 바로 찾았다고 하면, 무화과는 그냥 피해율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에 곱하기 때문에, 잔녀수학량 비율, 결과지 피해율을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착각 감소량 구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화과는 수학 전, 후 피해율을 각각 구해서 내 피해율을 바로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을 바로 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분자는 마이너스 결실률이 있었고요. 무화과는 곱하기 결과지 피해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 개시 전은 이미 우리가 앞에 종합과수에서 수없이 반복을 하고 왔어. 너무 쉬워요. 쉽고, 수학 개시 후만 잘 정리를 해놓으면 무화과는 참 쉽다. 이게 되겠죠? 품목배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 있을 거고요. 과실 손해 조사 있네요. 피해사실 확인 조사인데 지겹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접수 농지에 포상하는 재여부를 판단하고, 추가로 과실 손해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피해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기상청 자료나 한지 방문을 통해서 근거 자료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체 사진, 세부 사진. 됐나요? 과실 손해 조사입니다. 피해사실 조사 때 과실 손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 되겠죠? 사고 접수 농지, 최초 수학품종 수학기 직전. 됐나요? 우리 과실 손해 조사 시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제가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결복수 암기하시고, 무화과 감귤 따로 암기하시오. 라고 했죠. 오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수학 직전,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수학 직전, 감귤은 주품종 수학 시기에 갑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최초 품종 수학기 직전. 됐나요? 보상하는 제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7월 31일 이전, 수학기 이전 사고예요. 이전 사고는 평수 밑편 구해야 되니까 수학량 먼저 산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나무수 조사합니다. 왜요? 조사대상 주수를 산정하려고. 조사대상 주수 산정하고 나면 우리 표본주, 전체 표본주 산정될 거예요. 일단 표본주 선정되고 나면 표본주를 선정해야 되겠죠?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에 있는 착가 수를 셀 거예요.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항상 무화과는 종합과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요? 포복장한 의무조사고 나머지는 모두 사고가 났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해? 착가 피해 조사하잖아요. 착가 수가 얼마예요? 곱하기 과중 왔어요. 그럼 우리 과수원 전체 착가 수가 나왔어요. 곱하기 뭐요?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확량 구하려면 1- 착가 피해 구성률 하면 바로 우리 과수원에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물론 미보상 주수가 있을 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수확량 구했죠? 수확량 구하는 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시죠? 이때 그러면 착가 피해 구성률, 착가 피해 조사 어떻게 하느냐? 착가 피해 유발체가 있을 때 자, 이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유자, 참다리하고 같아요. 품종별로 3개 이상 표본주, 미미의 과실 100개 이상입니다. 그 품종이 두 품종이다 하면 200개 품종이 세 품종이다 하면 300개 되시겠죠? 이거 뭐하고 같다고요? 유자, 참다리하고 같다. 품역별 11조사 종류 특정위험 과실 손해 조사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구성하는 제 여부 심사 8월 1일 이후니까 쟤는 특정위험, 강태, 우만 보상합니다. 수확전에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자조화를 보상하고요. 수확기 들어가면 강태, 우만 보상하더라. 나무조사 들어갑니다. 왜? 조사대상 주수 산정하려고. 자, 수확기 들어가서 하는 거 기준일자 확인. 왜요? 잔뇨수확량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이때 기준일자는 사고일자입니다. 하지만 농지의 상태나 소확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이 가능하더라. 이 문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렇게 꼼꼼하게 현장 적응 문제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뭐가 박혀있어요?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다,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정을 해버렸죠. 조사자가 어떻게 농지 상태하고 소확정도를 나는 사고가 원래 9월달에 났어요. 하지만 농지 상태나 소확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어떻게 조사를, 조사를 그 전에 했어. 저 전에. 그 전에 했어요. 그러면 8월달에 했어. 그럼 뭘 8월달 이때가 사고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8회 때 문제 나왔고 나중에 예시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표본조사합니다. 앞에는 표본조사가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구속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결과지 피해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잔류수확량 비율은 사고일자만 알면 바로 나오죠. 공식에 넣으면. 우리가 결과지 이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복분자 생각해보세요. 결실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표본 포기해서 6송이 골라내서 전체 개화수 분의 전체 결실수 이렇게 해서 결실률을 구했어요. 그것처럼 무화과도 결과지 피해율을 구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오디 같은 경우는 결과모지가 있고 이 결실수 결과지에서 이 결실수 결과지 표본가지를 정해서 이 가지에 달린 결실수를 조사했어요. 복분자는 결과모지를 조사했어요. 맞나요? 무화과는 결과모지 이 어미가지에서 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지 실제로 열매가 달린 이 결과지의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결과지에서 열매가 쭉쭉쭉 달려나갈 거니까 결과지에 피해를 입으면 맞죠? 그게 피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지가 몇 개의 피해를 입었지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표본주는 세 주 이상의 표본주의 결과지를 조사할 겁니다. 어떤 결과지? 죽은 거 고사된 거 미고사 결과지 미고사 결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결과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보상고사 결과지 미보상은 어떤 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었구나 뭐 수확량이 횡재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말하죠. 이거 관련해서 뭐 나왔나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8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미보상고사 결과지 수조사 보상하는 제2회의 원인 병해충 우리 그 병해충 나왔었죠. 그냥 그거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나왔어요. 8회 때는 병해충 병해충으로 일한 거 미보상 맞죠? 고사한 결과지더라. 그럼 이 기준 결과지라는 거 항상 우리 기준이 있고 피해 입은 게 위에 올라가잖아요. 맞나요? 평수 미평도 맞죠? 평 수 미 평 기준이 평년이잖아요. 기준에서 수확량 빼고 요금의 감수량이 됩니다. 감수량 중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인증하지 않는 미보상을 뺐어요. 똑같은 원리로 갑니다. 복분자도 기준이 뭐? 기준 결과지 기준 결과지 우리 가수는 있는 전체 결과지 수겠죠. 기준 결과지에서 기준 결과지에서 이제 죽은 것만 찾아낼 거잖아요. 그럼 고사 결과지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미보상 미보상 미고사 결과지 미고사 결과지 정상 결과지라 했죠? 미고사 결과지 미고사 결과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죽은 거 올릴 거야. 그럼 뭐 피해 입은 거 곱해주면 되겠죠?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율 올려주면 돼요. 착과 피해율 그럼 이거 피해 입은 게 됐죠? 그 중에서도 뭘 빼요?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결과지 수 빼라 됐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에 실제로 고사된 게 다 올라갔네요. 이렇게 결과지 피해율을 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 이 기준 결과지에는 고사 결과지와 미고사 결과지 수만 더한다는 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사 결과지 수에는 보상하는 재만으로 고사된 게 있는 게 아니라 포함이에요. 무화과 같은 경우는 고사 결과지에는 실제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보상 재해 고사 결과지가 있고 미보상 고사 결과지도 합쳐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고사 결과지에서 이 미보상을 뺐던 거예요. 여기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는 전체를 하려면 고사하고 미고사 결과지만 하면 우리 과수는 전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다르게 풀면 풀면 고사 플러스 미고사 결과지 수분의 기준 결과지예요. 고사 결과지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또는 여기는 보상하는 재해로 된 고사 결과지 이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미보상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 고사 결과지 안에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것도 있고 미보상으로 고사된 것도 있기 때문에 뒤에 미보상을 뺀 거예요. 고사만 찾으려고. 빠르게 풀려면 한 번만에 풀 수도 있다는 거. 자, 고사 결과지수 안에는 보상 결과지수도 있고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도 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8회때도 이게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나무조사는 종합위험이죠. 금차 해당 피해 주수 전수조사하더라. 만일에 죽은 나무가 없다. 고사된 나무가 없다. 생략할 수 있죠. 언제 조사해요? 수확 완료. 시점 직후 나무 보장 종료 기간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합니다. 미보상 비율은 항상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 미보상 비율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과실 손해 조사입니다. 먼저 종합위험입니다. 1번은 종합위험 보상하는 제 여부심사 나무수조사 조사 대상주수 계산 표본조사 표본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 착과수 조사해서 착과피해 구성률 착과피해 구성률 표본 몇 개 추출해요? 임의의 과실 100개 품종별로입니다. 자 두번째 특정위험입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 나무수조사 이것도 역시 조사 대상 주수 계산 표본조사 표본주 들어갑니다. 표본 포기수를 산정합니다. 포기수를 산정하고 세주 이상의 표본주 세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결과지를 조사하더라. 어떤 결과지 고사결과지 고사결과지수 이걸 두번 들었네요. 미고사결과지수 미보상 고사결과지수 이게 두번 들어봤네요. 이렇게 조사한다는거요. 이건 무화과 정말 제대로 익은 사진이죠. 됐나요? 결과무지는 어미가 되는 거지 결과지는 열매 결실이 되는 거를 결과지 여기서 열매가 맺더라. 무화과 과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결과무지가 되겠고요. 이건 무화과는 관수시술이 필수죠. 관수시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세양 됐나요? 물을 많이 좋아하는거에요. 물을 많이 좋아해요. 무화과가 자 요 가지가지마다 열매 맺힌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결과 뭐지? 결과지 쭉 결과 뭐지 결과지 됐나요? 자 이렇게 퉁퉁한거 결과 뭐지 나머지 가는거 결과지 결과무지를 쭉 전정을 내가 가서 키우면서 결과지를 올려가지고 무화과를 키우는 형태에요. 무화과 가수원 굉장히 큰 가수원이에요. 자 아래에 쭉 두꺼운거 이거 전부 다 뭐요? 결과 뭐지 쭉쭉 올라가는거 결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가지고 결과지를 이렇게 올려서 키워요. 무화과 그러면 이거 따기가 더 쉽겠죠. 밑으로 쭉 이런거 보이나요? 이건 전부 결과 뭐지에요. 여기서 어떻게 결과지를 이렇게 올리죠. 올리죠. 됐나요? 자 피해사실 확인수사는 수없이 반복해서 생략할게요. 똑같습니다. 복분자하고 종합위험 과실 손해조사입니다. 언제? 종합위험 과실 손해조사 포장 시기 종기 기억합니다. 언제요? 계약체기를 24시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이듬해 8월 1일에서 어떻게 해요? 이듬해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수학기 전 다음에 종합위험 이거는 수학기 들어가서 특정함이용 강대우 됐나요? 조사 시기 최초 품종 수학기 이전까지 직전까지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 과소음 및 작물 상태 고려하더라 나무수 조사 실미 고기 기수학은 없죠? 수학 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표본 주수는 이때 산정한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되죠.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라서 저가전도 그렇고 종합위험 과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무화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복자 밤 호두 무화과 모두 표본주 계산하는 게 같습니다.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 안에 있는 착화수 세겠죠? 아 셀 거예요. 착화수 다 셉니다. 세고 그 다음에 착화피해 조사합니다. 착화피해 유발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표본 과실 추출을 어떻게 해요? 품종별로 세 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이미의 과실 100개 이거하고 똑같은 거 뭐? 유자 참다래 품종별이에요. 품종이 두 품종이다 하면 200개 품종이 네 품종이다 하면 4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화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는 거 어때요? 피해가 별로 없을 때 낙관은 어떨 때 생략 안 돼 있나요? 피해가 너무 심할 때 그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증 개수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8회 때 정상 50 80 100%로 구분합니다. 피해 인증 개수 0 0.5 0.81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요. 50%는 일반 시장 출하 가능한데 상품의 품질보다 가격이 한 50% 하락 예상되는 품질이에요. 80%는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공공장 납품은 가능하겠어요. 100%는 일반 시장도 불가해요. 가공도 안 되겠어요. 됐나요? 마지막 미보상 비율 조사 자 특정 위험입니다. 8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죠. 수확기 종료 시점 보상하는 재해의 흡신사 같습니다. 과수업 및 작물 상태가 많아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자료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같습니다. 나무 조사도 같아요. 실제 결과 조수 확인 미보상 여기는 실미고기죠. 왜냐하면 수확기니까 기수학 주수가 있잖아요. 수확불릉 주수까지 확인 이번에 수확불릉 주수까지 있는 거 나왔었죠.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른별 실제 결과 주수 확인합니다. 조사대상 주수 확인 실미고기 됐나요? 수른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확불릉 다 뺀다고 되어 있죠. 다 뺀다고 되어 있고 이거 실제로 다 했습니다. 우리 8회 때 시험 이렇게 나왔죠. 기준일자 확인합니다. 뭐 하려고? 잔녀 수확량 비율을 알려고 기준일자 사고 발생 일자 기준입니다. 하지만 농지의 상태의 수확 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더라. 가로놓기 기준일자에 따른 잔녀 수확량 비율 그 시까지 외워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표본조사합니다. 세주 이상 표본주의입니다. 결과 이렇게 결과무지가 있으면 위로 올라간 결과지수를 조사할 건데 죽은 거 고사 결과지수 안 죽은 거 미고사 결과지수 정상인 거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제로 문제가 된 거 또는 병충이로 문제가 된 거 이런 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조사하더라.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나무보장 종류 나무보장 특약이 가능한 품목이죠. 무화과고 감귤이 고사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수원 고사나무가 없어요 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무조사는 항상 뭐 표본이 아니라 전수조사 언제 조사해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나무손해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더라. 단답형 자, 본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공식이에요. 7월 31일 이전 종합위험 사고 피해율이죠. 가피자 공식이고요. 피해율은 수확전 거 7월 31일 이전 피해율 특정위험 8월 1일 이후 피해율을 더해요. 네? 피해율을 더하는 거예요. 복분자는 종합위험 고사 결과 고사 결과무지 특정위험 고사 결과무지라고 평년 결과무지로 나눴죠. 한방에 뒤에서 피해율을 구했지만 무화과는 자, 수확기 전 피해율 수확기 후 피해율을 각각 산정해서 더해버린다는 거 자, 그럼 7월 31일 이전 피해율을 평수, 미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8월 1일 이후 피해율은 이미 이때 피해율이 나왔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수확전 사고 피해율에서 출발할 거예요. 맞나요? 전체 피해율이 100%인데 수확전엔 30% 있었어. 여기서 출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잔녀 수확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결과지 피해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바로 피해율을 산정해버리는 거예요. 수확량 공식 유자하고 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수확량 주당 수확량이 뭐야? 주당 수확량이라는 거는 표본 주수의 합분의 착가수 주당 주당 착가수가 나오죠. 그게 다 뭐요? 과중 곱한 게 주당 수확량이 되겠네요. 주당 착가량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수확량 과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화과는 특이한 거 모화과는 표준 과중을 씁니다. 표준 과중을 쓰기 때문에 과중 조사 별도 하지 않는다. 표준 과중 문제 조건에 줍니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착가피해 구성률 조사했기 때문에 1-피해 구성률 쭉 착가수확량 구했고요. 미보상 주수 수확량 주당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주수 주당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만일에 품종이 여러 개다 하면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나눴죠.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 기수학 없습니다. 수확기 전이니까 주당수확량 주당 착가수 곱하기 표준 과중 주당 착가수 방금 했죠. 전체 과실수 합계분에 표준 주수 됐나요? 표준 과중 사용한다는 거 과중 조사 따로 하지 않습니다. 평년 수확량 방금 설명했었고요. 50% 80% 100% 이거는 수없이 앞에서 반복했던 거잖아요. 미보상은 감수량의 감수량의 미보상 비율 됐나요? 수확기 이후 갑니다. 8월 1일 이후 가피자 공식 갖고 표율을 역시 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지 표율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예요. 밑에는 기준결과지가 오고 실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고사결과지를 올릴 거예요. 맞나요? 그럼 기준결과지는 고사결과지수 플러스 미고사결과지수가 왔어요. 아래쪽에 자 기준결과지는 고사결과지수 플러스 미고사결과지수 미보상 넣는다 안 넣는다 왜? 고사결과지수 안에 보상고사결과지수도 있고 미보상고사결과지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에 올라가는 것도 고사결과지를 더했어요. 미고사는 정상이니까 착각피율을 꼽혀야만 그것만큼이 피해 입은 게 되겠죠. 여기에 보상도 있고 미보상도 합쳐져 있기 때문에 미보상을 다시 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해 되셨나요? 자 간단하게 한 방에 계산을 하면 보상고사만 올리면 되겠죠. 미고사결과지수 착각피율 나누기 기준결과지수 이렇게 하면 한 단계 계산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8월 1일 이후 사고 중복사고 8월 1일 이후에 1차 2차 3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차피율에서 전차피율을 차감하고 산정한다 했는데 피해율을 한 번 구했어 두 번 구했어 세 번 구했어 뒤에 빼고 뒤에서 앞으로 빼고 뒤에서 앞으로 빼고 이게 아니라 이때 피해율은 뭔 피율을 뭐냐 전체 피율이 아니잖아요. 우리 피해 입은 거 뭐 구해요? 결과지 피해율 이거 구하잖아요. 결과지 피해율 그래서 이거는 결과지 피해율을 전차 금차에서 전차를 빼라는 얘기예요. 1과목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2과목이 생략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는데요. 1과목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서 산정된 결과지 피해율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결과지 피해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2차 3차 사고가 있으면 피해를 구하는 공식은 같은데요. 결과지 피해율이 첫 번째 결과지 피해율이 10%였어요. 1차 때 2차 때 그러면 30%가 나왔어. 그러면 2차 때는 30%에서 10% 피해 입은 거 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 착각 피해율이 있을 때 맥스 A 빼는 개념하고 같다. 만일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무화과는 올해 나올 감각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피해율에서 피해율을 빼는 게 아니라 금차 결과지 피해율에서 이전 결과지 전차 결과지 피해율을 빼서 피해율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예시 문제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볼게요. 가실 손해보험금입니다. 가피자 공식 같고요.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기본서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복습창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피해율 7일 31일 이전 피해율 8일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입니다. 이전은 평수 미평 이후는 1- 수확전 피해율에서 출발 잔녀 수확 이거 여기서 해야 되나? 잔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주더라. 잔녀 수확량 비율 산정식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조건 주면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결과지 피해율이 결과지 피해율 미고사결과지 미고사결과지 곱하기 착과 피해율의 미보상 고사결과지 미보상 고사결과지를 빼는 이유는 이 고사결과지 안에 보상결과지와 미보상 고사결과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결과지로 나눠집니다. 기준결과지는 전체 결과지수예요. 결국은 고사결과지수 플러스 정상결과지수 입니다. 이 정상결과지수는 여기 또 정상결과지수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상결과지수 아니고 미고사결과지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서에 있는 대로 수정해 놓을게요. 예전에는 정상결과지수라는 말을 기본서에 썼는데 이제 다 수정이 됐죠. 올해 남손해보장 특별약관 이건 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별표 산식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건 별표 산식에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앞에 있는 다 설명했던 거라서 따로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기준결과지는 고사결과지 플러스 미고사결과지라고 되어 있죠. 예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율 산정합니다.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자 평년수확량 이거 기출문제 오해때인데 오해때 문제 이거 이제 문제 조금 출제 오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때는 복수정답 처리를 했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볼게요. 평년수확량 줬어 수확량 줬어 미보상 감수량 줬어 그러면 수확전 사고 피해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평수 미평 근데 평수 미평으로 피해를 구하면 이게 몇 프로가 나오냐면 여기 17.5%가 나와. 근데 보세요. 자 수확기 이후에 사고가 났어. 수확전 사고 피해를 자기들 조건을 줘버렸어요. 20%라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 17.5%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조건이 20%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복수정답 어떻게 17.5%로 계산해서 푸는 사람도 맞다고 해주고 수확전 사고 피해를 조건 줬기 때문에 이거대로 넣어서 계산한 것도 맞다. 둘 다 맞다고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때 문제는 뭐냐면 피해를 구하시오 이라면 그러니까 수확전 것도 지금 나왔고 수확기 이유도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피해를 구하라는 건 실은 수확기 전 플러스 수확기 둘 다 합친 피해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때 묻는 문제는 자기들은 수확기 이후에 피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이후에 항공문제는 수정됐을 거예요. 수확기 이후 피해를 구하시오 수정됐을 거예요. 나중에 뒤로 시험치고 난 뒤에.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아가 피해를 전 거 후 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틀렸다고 됐어요. 진짜 웃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8월 1일 이후 피해를 수확전 사고 피해를 줬기 때문에 1-20% 바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잔녀수확량 비율은 어떻게 해요. 잔녀수확량 비율은 바로 집어넣으면 사고기차 줬잖아요. 9월 7일 7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7일 집어넣으면 잔녀수확량 비율은 59.09% 나와요. 그럼 바로 구해졌어. 59.09% 곱았고 결과지 비율 갑니다. 보상결과지는 따로 구분했네요. 미보상 고사결과지 그 다음에 정상결과지 이때는 또 미고사결과지수 이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정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고사결과지고 이게 미고사결과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상결과지 보상결과지 12 더하기 미보상 미고사결과지 20 착각피해구 승률 줬나요 안줬나요 안줬죠? 그럼 뭐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곱하기 0인데 곱하기 0인데 이거 없겠네요. 맞나요? 됐고 보상 보상고사결과지만 했다면 미보상 뺄 필요 없겠죠. 두개 다 합해가 했다면 미보상 다시 뺄거고요. 맞나요? 그럼 바로 40분의 12 20에서 8 뺀거나 그냥 12 바로 넣는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30% 나왔어요. 그래서 어 보세요. 30 3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0.2 1-수학전 사고 피해율에 결과지 그 잔뇨수학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에서 14.18% 이게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피해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수학전과 수학후 다 합쳐진게 피해율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 기출문제 8회입니다. 우리 작년 시험쳤던 분들은 보면 아 그 공포가 막 생각나실거에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20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려. 왜?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경우가 많고 순서대로 대부분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순서대로 풀죠. 그래서 시간이 쫓기면서 그 시간의 압박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게 20번 문제에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제 출제 오류 없는 문제였어요. 보험가입금액 천만원이에요. 가입주수 300주 평년이 6천 표준과정 저점 평수 및품 구할 수 있겠네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 자 한번 볼게요. 착가수 및 미보산표 착가수 9주에요. 착가수가 1800개 그럼 한 주당 착가수 어떻게 구하나요? 1800개 나누기 9 하면 되겠네요. 1800개 나누기 구하면 몇 개죠? 200개 나왔어요. 주당 평년수확량도 구해야죠. 왜냐면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 어떤가요? 고사된 나무 이거 고사주수네요. 보상하는 이해의 원인으로 착가량이 현저히 감소 미보상이네요. 병해충으로 고사된 거 미보상이네요. 그럼 미보상이 몇 주에요? 10주 20주 앞에서 미보상은 30주가 있네요. 그럼 이 30주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구요? 주당 평년수확량 구하잖아요. 평년수확량 나누기 가입주수 300으로 나누면 주당 평년수확량 20키로 바로 나왔죠. 조사대상주수는 300주에서 40주 뺐네요. 260주 그럼 갑니다. 자 착가비 구성률 이게 관건이죠. 바로 이거 문제 조건 이렇게 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감귤도 자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뭐 이거 뭐에요? 이거 100%형이잖아요. 100%형이 10개 있어요. 일반 출하했을 때 시장 출하했을 때 정상과실에 비해서 가격이 50% 이거 뭐에요? 50%형이잖아요. 20개 피해가 경미한 과실 이거 정상이네요. 정상 50개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어요. 어? 80% 표행이 20개 됐나요? 그럼 100% 10개 80% 20개 50% 20개 정상 50개 됐나요? 착가비구성률 갑니다. 그죠? 50% 50% 맞나요? 어 아 100%부터 가나요? 100% 그 다음에 80% 50% 정상은 안들어가니까요. 됐나요? 착가비구성률 36% 나왔네요. 착가비구성률 나왔습니다. 착가비구성률 아이고 그거 아니네요. 착가비구성률 나누기 뭐 했나요? 전체 과실수 해줘야 되겠죠. 응. 착가비구성률 36% 그 다음에 소확량입니다. 소확량은 조사대상 주수 왔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주당 착가수 왔네요. 주당 착가수 표준과중 80g 그러니까 0.08 맞나요? 자 착가비구성률 36% 1-0.36 미보상주수 30주 왔어요. 주당 평년 수확량 20 3262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되어있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조건 줬나요? 요거 뭐 조건이 없었나요? 아 조건이 없었네요. 없으면 이거 뭐 반올림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 그대로 써야 되죠. 조건 없었네요. 자 미보상 감수랑 그대로 평년에서 수확량 구한 거에서 미보상 비율 따로 있나요? 10% 있네요. 그래서 10% 그대로 또 미보상 비율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273.76 요 7자 제가 빠먹었네요. 7.6 이렇게 해서 평수 미평에서 41.06 자 두번째 수확 수확후 피해율 수확후 피해율 만일에 수확점 피해율이 지금 41.06 나왔어요. 41.06 나왔기 때문에 수확기후 피해율은 1-41.06 빼고 시작하겠죠. 잔녀수확량 비율 보세요. 사고일자가 9월 5일이에요. 그런데 농지상태의 수확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기준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했대요. 8월 20일에 수정했다는 얘기는 사고일자 그러니까 기준일자가 8월 20일이란 얘기죠. 그럼 어디에 대입해야 돼요? 8월달 여기에 대입해야 돼요. 여기를 하면 안 돼요. 9월 5일 이거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게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8월달 거 집어넣었더니 21.0 78.8이 나왔어요. 결과지 피해를 구해야 되겠죠. 고사 결과지 5개래요. 정상 미보사 20개요. 그럼 기준 결과지 몇 개요? 25개죠. 25개에 고사 결과지 5업 플러스 정상 결과지 미고사 고사 결과지 20개 착합 피해 구성량 30% 있네요. 곱하기 30% 맞나요? 마이너스 미보사 있네요. 병충해 고사 미보사 마이너스 2 이 고사 결과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죠. 병해충 그래서 빼기 2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36% 그러면 1마이너스 수학 전 사고 피율에 잔유수학량 비율을 구했어요. 결과지 피율을 구했어요. 바로 피율을 넣었네요. 그러면 수학 전 피해율 더하기 수학기 때 후 피해율 더하기에서 피해율 산정했어요. 가피자 공식에서 본금 산정. 됐나요? 그 다음에 무화계 피해율입니다. 다시 피해율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수학 전 것도 구하고 수학 전 것도 구하고 어 이후 것도 구해야 되네요. 수학 전 한번 볼게요. 300주예요. 20주 20주 그럼 260주네요. 이것도 260주에 주당 착가량 주당 착가서 어떻게 돼요? 1호 3호 나누기 9주 1호 3호 나누기 9주 170개 나왔어요. 주당 평년 수학량 평년 수학량 어디 있어요? 27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학량 나이기 때문에 평년 수학량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10%에서 미보상 감수랑 평수비평에서 수학기 이전 피해를 구했어요. 수학기 이전 피해를 구했으면 1-34.49에서 출발하겠죠. 잔여 수학기 잔여 수학량 비율 잔여 수학량 줬네요. 94.7% 그 다음 결과지 피율만 구하면 됩니다. 보상 미보상 정상 전체 합해서 몇 개예요? 18 12 30개네요. 30개입니다. 보상이 요기 때는 보상을 바로 줬기 때문에 10 더하기 12 곱하기 0.3 이렇게도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요렇게 해도 되고 또는 30에 두 개 합친 거 18 더하기 12 곱하기 0.4 마이너스 8 이렇게도 답은 같겠죠. 맞나요? 그러면 8일 8일 1일 이후 피율도 구했어요. 무화과 피율은 두 개 합친 거 됐죠? 세 번째 똑같이 이전 이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전 이후 이후에서 1차 사고 2차 사고 있는 피율이에요. 이런 게 조금 고급진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 1차는 평수 미핑에서 그냥 구하면 돼. 됐나요? 주당차가 수도 적고 실제 결과 주수 미부상 주수 10주 있네요. 10주 있으면 뭐야 조사재 100주네요. 100주 곱하기 120개 표준 중량 120이니까 0.12 차가피 구성 중량 1 마이너스 0.3 대하기 미부상 주수 10주 그 다음에 뭐하면 돼요?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해가지고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면 되죠. 그래서 수확량 구하고 미부상 감수랑 피율은 구해졌어. 그럼 먼저 15일자에 맞는 잔뇨수확량을 구하고 10일자에 맞는 잔뇨수확량도 구하고 됐나요? 15일자 결과지 피율을 볼게요. 18개네요. 맞나요? 기준 결과지 18개 그 다음에 8 더하기 10 곱하기 0.2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네요. 그때 했더니 결과지 표율이 38.89 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율은 1마이너스 수확점 피율에 잔뇨수확량 비율에 결과지 피해율에서 25.8이 나왔어. 9월 10일 볼게요. 잔뇨수확량 비율 55.7 나왔어요. 결과지 피해율 15 더하기 3이니까 18이 기준 결과지 네요. 18이 기준 결과지 15 더하기 3 곱하기 0.2 마이너스 3 했어요. 결과지 피해율이 70% 나왔는데 이 70%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이전 결과지 피해 입은 게 또 피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합쳐진 거라고 이 70%는 그럼 이 70%를 그대로 사용하면 하지 않는다고요. 자 금차 결과지 피해율에서 이전 전차 결과지 피해율을 빼줍니다. 0.7에서 금차 결과지 피해율에서 전차 결과지 피해율을 빼줍니다. 빼줘서 9월 10일자 피해율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전체 피해율은 7월 31일 이전 이후에 1차 사고 2차 사고 전체 합친 게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과지 피해율을 금차 결과지에서 전차 결과지 피해율을 빼준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권 산정 자 무화과 가실 손해 보험권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평 공식하고 같고 과중을 따로 과중조사를 하지 않고 표준 과중을 쓴다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같죠.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 피해율은 어떻게 잔뇨수확량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잔뇨수확량 비율은 사고일자 찾아내면 되고 사고일자를 수정했다. 농지의 상태나 수확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했다면 그 날짜 집어넣어서 잔뇨수확량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를 갑니다. 기준 결과지 고사 결과지 미고사 결과지 합친 거라고 했죠. 분해 자 고사된 것만 올릴 거예요. 고사 결과지 올렸어요. 미고사 결과지는 고사된 것 찾으려면 착각 피해를 굽혀주면 되겠죠. 이 고사 결과지 수 안에는 미보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 수 해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피해율이 7월 31일 이전 것도 나왔고 8월 1일 이후 것도 나왔어요. 그럼 피해율은 그거 두 개 더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갑피자 공식 뭐 하면은 우리 앞에 우리 종합가수를 했기 때문에 이전 7월 31일 이전 피해를 구하는 걸 너무 쉽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결국 수학 이유는 그냥 결과지 피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결과지 피해를 주의할 거. 기준 결과지는 고사 결과지 수 플러스 미고사 결과지 수 합친 거다. 이 고사 결과지 수는 보상 결과지 수 플러스 미보상 결과지 수가 합쳐져 있는 거야. 이것만 유의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 사고일자 수정할 수 있더라. 조사자가 농지의 상태 및 수학 정도를 보고 수정할 수 있더라. 그러면 끝. 무화과. 됐나요? 하지만 올해는 극히 희박하겠죠. 문제에 나올 확률이. 단답형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가로놓기 이런 거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무화과까지 해서 지금 어 우리 가실 손에 포장 복무 다 끝났어요. 오복, 간무 무화과가 제일 쉽죠. 쉽죠. 그리고 이제 오디도 어려운 건 아니야. 결실수로 바뀐 것만 좀 어려웠고 한 주당으로 가는 거. 주당으로 가는 게 오디가 있었고 복분자 포기당으로 갔어요.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어려운 건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이제 고추 넘어갈 거예요. 이제 생산비 보장 조사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기본수의 뭐 비가림 시설하고 나무소뇌 보장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두 개 합해 그냥 합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이제 한 시간 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또 비가림 시설은 나중에 우리가 비가림 시설 원외 원외 시설 축사까지 하고 시설만 따로 모아가지고 특강을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비용 손해까지 해가지고요. 오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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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ile since As even ke 수고하셨습니다.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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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